안녕하세요. 강미윤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계속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도 전쟁을 선포했었죠. 애플이 광고를 끊고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려고 하는 협박을 한다. 라고 해서 go to war. 우리는 이제 전쟁으로 간다. 전쟁을 선포했었죠.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앱마켓,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삭제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트위터에서 광고도 끊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는 우리는 트위터를 예의주시하겠다. 이 표현이 they have a close eye on Musk. 머스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 라고 해서 이걸 빅브라더 바이든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침대 옆에다가 다이어트 콕 그리고 여러가지 물품들 놔둔 이걸 두고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 트럼프와 똑같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콜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아주 위험한 커넥션이 있다. 그게 뭐냐? 콜라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웃기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 보세요. 일론 머스크와 다이어트 콕 얘기를 하면서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일론 머스크도 다이어트 콕을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이어트 콕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발 오피스 안에다가 버튼을 놔두고 그 버튼을 누르면 콜라를 갖다 준다. 이걸 기사를 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하루에 한 12캔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12캔 정도 진짜 너무 많이 마셨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위험하게 닮았는데 그 위험성이 뭐냐? 콜라를 많이 마신다는 거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다른 애플하고도 싸워야 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트위터에서 광고를 대부분 중단했다. 애플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는 건가? 이러면서 팀 쿡 애플 CEO를 태그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검열 조치를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도 머스크가 언급을 했는데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에 30%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면서 이 30% 수수료를 내느니 애플과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의 이미지도 게재를 했습니다. 애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는 애플은 예전에도 이 앱스토어에서 보수층의 인기 있는 GAP, GAB하고 또 Parler라는 이 플랫폼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제거한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표현한 걸 보면요. 자,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여기 보면 Mr. Musk has brought chaos. 머스크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보면요. 자, 이런 것도 날렸습니다. 트위터, 트위터가 앞으로 이제 프리 스피치를 어떻게 이때까지 억압해 왔는지 모든 파일을 다 공개하겠다. 어디에? 트위터에다가 다 공개하겠다. 라고 하면서 The public deserves to know what really happened. 그동안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반 대중이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비밀리에 해온 일을 파일로 트위터에다가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CNBC는 이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반독점을 일론 머스크가 정치 이슈로 만들어서 공화당과 애플이 싸우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 반사 이익으로 트위터 수익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런 보도도 했고요. 또 공화당을 트위터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이런 것도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애플이 모든 검열 이런 것을 다 퍼블리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85%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애플이 도대체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는 거냐? 이런 트윗 날렸었고요. 그래서 애플의 30% 인앱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요. 또 머스크의 이런 트윗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없애려 했다면 이건 엄청난 실수다. 이것은 애플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회가 이에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독점권 행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머스크가 논쟁의 중심에 애플을 세우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지난해 매출 약 90%는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앞으로 트위터의 구독 서비스 트위터 블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애플의 인앱 수수료 30%가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그런 거 하면 페이스북의 조커버그 또 일론 머스크의 애플과의 전쟁에 지원 사격을 나섰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메타의 최고 경련자 마크 조커버그가 뉴욕타임스 데일북 서민스에 나와서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조커버그는 애플이 기기에 어떤 앱이 설치되는지 일방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유일한 회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애플이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가 애플과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머스크에 대해서 조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매우 흥미롭다. 모두 성공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추구하는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한 사람 혹은 한 회사가 모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메타처럼 독자적인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또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수장 다니엘 앱 CEO도 머스크의 애플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이 스포티파이의 수장이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 문제.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애플은 혁신을 억누르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만 모든 이점을 누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환상을 개발자에게는 통제의 환상을 제공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30% 수수료가 인위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EU에서도 머스크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트위터 유럽 시장 뜨고 싶냐?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 표적 광고, 투명성 이런 문제를 EU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 트위터에다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퇴출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씁니다. This is a battle for the future of civilization. 문명에 대한 전쟁이다. If free speech is lost, even in America. 만일 미국에서 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독재 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다.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문명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거다. 만일 미국에서 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독재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애플과 일단 갈등을 조금 봉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 쿡 CEO를 만났다고 합니다. 팀 쿡 CEO를 만나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는 것은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다. 팀 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트위터를 날리면서요. 트위터가 앱스토어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을 애플이 고려하지 않겠다. 팀 쿡이 분명히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는 팀 쿡이 일이 커지니까 최소한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걸 확인해 준 거죠. 아직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갈등 양상은 좀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케빈 맥칼시 랜시 펠로시 뒤를 이어서 하원의장에 유력한 사람이죠. 아마 내년 1월에 취임을 할 것 같은데 공화당 중에서도 케빈 맥칼시의 반대표를 들고 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라이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5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백악관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keeping an eye,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케빈 맥칼시가 아주 단호하게 미국 정부가 어떻게 개인 회사에 대해서 너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백악관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지원 세력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혼돈을 몰고 오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메인스트릿 미디어들은 트위터에 대해서 아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